늑대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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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늑대 같게 많아요? 네, 다 늑대예요 뇌가 좋으면 거기에 꽂혀가지고는 바로 올인해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제서야 안좋은게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거죠 다 또라이거나 그냥 이상한 사람한테만 꽂혀가지고는 니가 여자 보는 눈이 없잖아 너도 알잖아, 너도 인정했잖아 말 좀 높여서 하면 안되나? 진짜 사랑하는거 사랑만이 가치가 있어 나머지는 다 요식행이야, 다 수작이야 아니야, 아니야 널 사랑한다는거 알아 너 없으면 안되겠고 절대로 니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했어 들어올래요? 어 고마워